응? 상쾌해 전장이 그렇게 재밌다며? 근데 나 전장 하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누구한테 배워... 누구한테 가르쳐달라 그러지? 아 저때 나 보니까 다시 또 키고 싶긴 하네 하도 하스 하면 혼내던 애들 많아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누구인가? 아 저거 보니까 또 하고 싶네 하스 아 아니야 아 나 드디어 끊었잖아 이 담배 같은 하스 스툰을 왜 자꾸 다시 접하려고 그래 고마 있어 안돼 다 삭제했다고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너무 귀여운 나만의 여린 그대 둘만의 균요미 둘만의 냉장고 둘만의 사진들 둘만의 비밀고이 둘만의 커플룩 둘만의 추억 얘기 이런저런 말수가 진심으로 잘 부르는 노래 좀 불러줘봐 해줄게 이거는 그니까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방 허세 스타일 이동의 추억 잠깐 아이처 저런 세키는 대로 했는데 후회해 자꾸 시겨워 잠깐 아이처 잠깐 아이처 나만 잘 들을 다해서 남자가 쉬는 이별에 됐지? 하 거북목이라고 그렇다고? 그거 암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하고 정제 안 먹으면 안 이쁘고 몸매 안 좋은 거임 리얼로 그래? 그럼 나도 질 수 없게 뭐요? 야 나 고말숙이랑 본명 둘 다 할게 고말숙? 아 이거 좌우반전이야 이번엔 장아는 아빠 뒷모습 같다는 새끼 누구야? 똥꼬에 바지 안 꼈어 저리 아프다며 제발 앉아있자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왜 이러는 걸까요? 그거는 남들이 막 예쁜 척 하는 거라고 그러니깐 나도 힘들다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근데 나 검정머리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더 깔끔해 보이지 물론 내가 안 어울리는 게 있겠냐마는 한 3년 뒤에나 5년 뒤에 여행한 3일이나 5일을 봐도 돼요? 그것도 안 돼요? 그것도 안 돼요? 전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근데 진짜 진주 너무 귀엽다 진주는 몇 살이지? 진주 23살? 혹시 저보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있나요? 좀 제가 많이 어른인 것처럼 행동해도 될까요? 진주야 그때 많이 놀아야 돼 어? 나는? 아휴 나 때는 나대잖아? 아휴 됐다 너가 내 나이를 대봐야 알지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귀에 그게 뭐 들어 오겠니? 해 아니 겪어보고 놀아보고 그 다음에 스물다섯 해 봐라 아 너가 기분 야 왜냐면 그냥 나를 위한 미소 아니 아니 그냥 나를 위한 시소 우린 전국 배면 인야들 빙드던 매일 페이데이 그 덤으로 삶은 산을 바꿔 랄랄랄랄랄랄랄 그.. 그거를 남들이 막 막 이쁜척 하는 거라고 그니까는 말뚝이도 신주도 말뚝이도 신주도 맥싱 보고 왔는데 말뚝이 너무 글램한 너무는 뭐야 너무 글램한 건 뭐야 좋으면서 1500원 고마워 직접 비교하라고? 치킨 절담기일 때네 네? 전보 닭다리요 8년 전은 아니고 19 19 19 19 19 19 19 목소리가 왜 달라진 거지? 나 아직도 모르겠네 아 18살 얼마 안 됐네 아니 목소리가 왜 변했지? 순환.. 순환과 필신훈련이